기분이 쉬웠댓기야 명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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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우린 친구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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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만 얘기할래? 응 응 응 아... 이게 말이 돼? 뭐가? 뭐가? 곰탕에 곰이 안 들어있었어? 아니, 남녀 사이엔 친구가 될 수 없대 정들면 연인 사이가 되는 거래 그럼 우리가 명훈이의 여친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? 명훈이 여친? 여친? 미친? 야, 힘들면 앉아있어 왜 굳이 일어나서 돌아 왜 그렇게 소리 내서 일어날 거면 그냥 앉아있어 명훈이 너 혼날래? 왜 울어? 왜 울어? 얘가 자꾸 나 탐내잖아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너, 저번에 내가 비키니 입고 왔을 때 나 계속 쳐다봤지?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? 이거 그린라이트지? 이거 그린라이트지? 야, 셀룰라이트 여기도 있네 얘들아 축하해줘 나 처음 본 영화배우가 데이트 신청했어 그래서 나갔어? 그래서 나갔어? 정신 나갔어? 나갔지 누구냐고? 안 물어봤어 이종석 아니, 우리가 첫 데이트일 때 내가 이렇게 어깨가 파인 옷을 입고 나왔거든? 그랬더니 날 보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알아? 오, 스타일 좋은데 오, 스타일 죽이는데 오, 스트랄로 피테쿠스인데 야, 그만... 야 너 거울 보면서 웃지? 거울... 아, 야 어떻게 하나도 선정적이지가 않냐 아, 이런 경험 처음이야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엘리베이터 탔는데 삐 소리가 안 났어? 너 화물용 탔구나, 너 아니, 내가 길을 가다가 발목을 삐어서 못 일어나고 앉아 있는데 고급 외제차 한 데가 내 옆에 딱 서는 거야 광지턱인 줄 알았나 보다 거기서 멋진 남자가 나오더니 나를 부축하며 뭐라고 하는지 알아? 타세요, 많이 아프시죠? 타세요, 많이 아프시죠? 타세요, 만삭이시죠? 티표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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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沒有